여러분 반갑습니다. 소개받는 움직이는 교회 김상현 목사입니다. 특별히 성령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저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말씀하시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하는 말씀의 제목은요. 그러나 여호와는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10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길 원하는데요. 특별히 가까이 성경책이 있거나 핸드폰이 있다면 동일히 우리가 예배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책이 있다면 한번 펴볼까요? 10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과 2절, 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요.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러나 나를 치는 자가 많은 이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러분 대적이 많은 것은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참 최근에는 여러 가지 대적처럼 느껴지는 것이 너무나 많죠. 그런데 그 많은 대적이 나와 상관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 대적이 이러나 나를 친다고 한다면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저도 세 아이가 있어요. 초등학교 이번에 6학년이 되고 우리 둘째는 4학년이 되고 막내는 7살이 되는데 지금 몇 개월간 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그들 안에 두려움이 없는데 우리 아이들도요. 시간이 지나고 지날수록 자꾸 두려워지는 거예요. 코로나를 떠나서도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수많은 대적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들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영향을 받지 않죠. 지금처럼 코로나처럼 직접적인 우리에게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요. 우린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말하기를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수많은 대적들이 일어난 날을 칠 때 내가 어떻게 될까? 내 삶은 유지될 수 있을까? 저는 특별히 홍대에서 삶을 살고 있는데요. 많은 상가들이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특별히 저희 교회는 클럽에 있는 우리 영원들을 품고 매일 전도하는 매주 전도하는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저는 그들 기도합니다. 클럽조차도요. 다 문을 닫았어요. 한 주간 일단 문을 다 닫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또 얼마나 중요한 상황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자유할 수 있을까? 이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중요한 말씀은 바로 3절입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3절 말씀을 보면요. 시훈 성경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며 나의 영광이시고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개혁개정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지 않은데요. 시훈 성경에는 그러나라는 말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자 수많은 대적들이 우리를 치려고 옵니다. 그리고 그 대적들의 영향을 우리가 받고 있어요. 집 밖으로도 나가기 힘든 이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때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3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여러분과 예배하면서 기도의 첫 마디는 무엇인가? 이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첫 마디는 무엇인가? 예 주님 그렇습니다. 이러나 나를 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를 위축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여호와는 누구신가?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다. 여러분 방패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수많은 대적들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수많은 대적을 없애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나를 치려오려 해도 그러나 여호와는 누구신가? 나의 방패가 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그냥 우리가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이 시즌을 통하여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러나 여호와는 누구라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이라고 하는 건 빛이죠. 많은 것들이 우리의 빛을 꺼트리려고 해요. 그러나 여호와가 누구십니까? 나의 영광이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 여기 말씀해 보면 그러나 여호와는 누구신가?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나 나를 대적이, 이러나 나를 치료할 때 수많은 환경들 가운데 우리의 머리가 내려가는 거죠. 의기소침해지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이 시간에 좀 고백합시다. 기도의 첫 마디예요. 주님, 이러나 나를 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환경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깥으로도 나가지 못하고 우리가 예배하지도 못하고 교회를 가지도 못하지만 성령 안에서 그러나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고백하겠습니다. 그냥 의기소침해지지 않겠습니다. 이러나 나를 대적들 가운데 우리가 파묻히지 않겠습니다. 세 가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는 뭐라고요? 나의 방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는 누구시라고요? 나의 영광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누구시라고요?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때 그러나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선포할 수 있는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지지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해외에서도 기도할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나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붙잡고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지지니 여러분, 집에서 있으시겠지만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여러분의 목소리로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지지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여러분, 이 성산은 어딜까요? 지금은 여러분의 가정이요. 여러분의 직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방송을 듣고 있는 그것이 성산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지질 때 주님이 약속하세요. 성산에서 어떻게 해요? 응답하시리로다. 자, 그 다음 자를 보십시오. 5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누워 자고 깼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내가 누워 자고 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 나를 치는 대적들이 많고요. 걱정이 많으면 우리가 잠을 자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지고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누워 자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워 잘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누가 나를 붙드신다고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여러분, 고백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봅시다. 1절과 2절을 통해 우리가 봤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나를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맞춰 소용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교회에 이제는 다니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모든 상황 앞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그들이 속삭일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지라도 우리가 3절을 함께 고백했죠. 3절을 함께 봤죠. 그러나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러나 여호와는 누구신가? 그분은 나의 방패가 되신다. 그러나 여호와는 누구신가? 나의 영광이 되신다. 그러나 여호와는 누구신가?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지지니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에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있지 않지만 이 땅에만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선택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선택이라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 이 땅, 불안정한 이 땅 가운데만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선택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선택하는 거예요. 월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월십. 가치를 선택하고 드리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오늘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선택하는 거예요. 예, 주님, 나는 선택하겠습니다. 일어나치는 대적들이 많지만 나는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제 보세요. 1절과 2절을 시작할 때는 많은 대적들 때문에 너무나 두렵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그뿐만이 아니라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앞으로 이보다 더 어려운 일도 우리 가운데 없어야 되겠지만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또 나라적인 측면에서도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더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이 없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셨고 만물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여 하여도 둘러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선택하고 고백하며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그 다음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네이다. 8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저 이 말이 너무 좋아요. 구원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호와께 있는 거죠. 여러분, 1절과 2절을 시작할 때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비웃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다고 너희가 구원을 받겠니?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이 기도와 고백 가운데 10편 저자가 뭐라고 고백하죠?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란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 표현이 너무나 중요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봐야 돼요. 이전에는 교회를 다녔죠. 주일날 늘 교회 가요. 그리고 여러분,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여러분의 부모님의 하나님이 또 여러분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 것은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건 믿어요. 그런데 그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가? 여러분, 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때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3절에 집중해봅시다. 다시 한번 3절에 집중해봅시다. 다시 한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용 나의 영광이시용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잔이시이다. 아멘! 여러분, 이 3절 말씀만큼은 여러분, 암성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여호와가 누구신가?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입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믿는 여호와는 누구신가? 나의 영광이십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고백하는 여호와는 누구신가? 나의 숙여진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지지니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해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청년의 때의 인해라는 표현은 뭐냐? 청년의 때의 그 충성과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신혼의 때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아직 청소년들은 방송을 성취하는 우리 청소년들은 아직 결혼해보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모르겠죠? 결혼하신 분들은 알지 않겠습니까? 연애의 시간 가운데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함께 더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결혼은 뭡니까?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데 이제 신혼의 때의 사랑은 뭐냐면 헤어지지 않아도 되고 집에 떠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너무나 달콤했던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했던 그 달콤했던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했던 그 너희의 충성과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의 기억이 되어버렸구나. 너희가 그것을 잃어버렸구나. 그리고 예나미의 2장을 쭉 넘어가면요. 13절에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두 가지 악을 행했대요. 첫 번째가 뭐예요?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렸대요. 약속의 땅은요. 약속의 땅 가나는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받아서 살 수 있었어요. 앞뒤가 다 막혀 있었습니다. 이쪽은 지중해인데 성경에 보면 요나의 이야기 하나가 있어요. 배 같은 게. 그러니까 항구가 될 수 없고요. 이쪽은 뭐가 있습니까? 모아카 암몬 족속이 있고 위쪽은 강대구 아시리아가 있어요. 밑에는 애굽이 있죠. 사방으로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 적과 꿀이 흐르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 땅으로 들어가 보니까 적과 꿀이 흐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나온 땅은 어디입니까? 애굽이에요. 애굽에 뭐가 있죠? 그럼 나일강이 있어요. 애굽의 젖줄이라고 하는 풍요와 다산의 신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의 노예였던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는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 적과 꿀이 흐른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와보니까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래요. 이 말은 뭘까요? 물이 저장되지 않는 땅이라는 거예요. 빗물로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방은 다 막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너희가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 약속의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른 비를 내려주시면 씨를 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교차를 통하여서 새벽 이슬이 맺혀지면 그 이슬로 말미야마 작물이 유지될 수 있었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늦은 비를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추수를 할 수 있었던 땅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덧 그들의 마음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있어요. 그게 그들의 죄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18절로 내려가면 내가 시온의 물을 마시려고 에구베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시 그들의 눈이 나일강으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일강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나일강. 물이 있잖아요. 또 아수르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수르에는 뭐가 있습니까? 티그리스강하고 유프라테스강이 있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물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길 바랍니다. 이 어려움의 때 가운데 혹시 우리가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놓치진 않았는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너의 청년의 때의 인해와 신혼의 때의 사랑이 그립다. 그때가 언제예요? 씨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을 때를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너희의 발걸음들이 어느덧 아수르로 향하고 너희의 발걸음이 어느덧 애굽으로 향하고 있구나. 너희가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려버리고 터져버릴 웅덩이들을 파고 있구나. 그럼 이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한 번 그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붙잡길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럼 믿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붙잡아야 될까요? 다시 10편, 3편으로 돌아오면 그러나 여호와는 누구신가를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선포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내가 나의 목소리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 주님 이 어려운 때에 와보니 내가 믿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와보니 내 믿음이라는 게 어쩌면 종교생활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와보니 내가 무엇을 의지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그러나 여호와는 누구신가?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다시 한 번 여러분의 삶을 재세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나 여호와는 이 기도의 첫 마디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원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10편 3편의 말씀처럼 일어나 치는 대적들이 많은 이때 가운데 움츠려지는 이때 가운데 그러나 여호와가 누구신가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고백하며 다시 한 번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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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